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안내주셔야 됩니다 여기구나 웰컴 투 혼두스 오 마이 갓 야 멋있다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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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훈부TV 구독자 여러분들 훈부TV의 툭툭 툭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에게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저희에게 바로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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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긴 오는구나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확하게 왔어요 서울 강남에 왔어요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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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와 즐거운 버튼을 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림은 맛있게 이야 이걸 오늘 언박싱을 해볼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촬영할 때까지 아직까지 저희는 확인할 때 잠시 기다려겠습니다 진짜 너무 웃긴다 어떤 느낌일까? 약간 무거워 뭐야? 이게 무게감이 있어. 우리.. 제가 요새 헬스를 하는데요. 헬스요? 그 아령을 들어보니까 한.. 2kg? 2kg짜리 아령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보트니는 무겁네. 3kg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요, 동시도. 3kg. 3kg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까보죠. 자, 맥가이버 컬러 한번 언박싱해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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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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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여기구나. 영롱하다, 영롱하다. 한번 꺼내볼게. 나 들어볼래, 나. 오, 꽤 무섭다. 어우, 어색해하네. 실버 버튼을 봤네. 둥둥티비가 써있고. 이야.. 이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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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크라이버스. 여러분들 다시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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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한번 읽어볼게요. 사손되어 배송됐으면은 다시 보여주네요. 이메일 연락을. 그렇지만 저희서는 사손되지 않았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우리가 실버 버튼을 봤다니. 대박이다. 이거 진짜 우리 작업실에 걸어놔야 되겠다. 맞죠? 우리 지금 작업실에 걸어놓을 건데 메인에 걸어놓죠? 진짜 제일 메인에 걸어놓죠? 자, 김영삼 체크.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우리의 단체 티가 나왔죠. 단체 티가 나왔죠. 비웃도록은 동두티비. 동두티비. 옛날에는 항상 옷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신발이 됐으니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단체 티 입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번째. 세번째! 공간이 새롭지 않습니까? 공간이 새롭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바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저희 이제 사무실 스튜디오 겸 합주실 음악 작업실 저희가 이제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너무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잇따라 저희 사무실 내부 한번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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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러 저희가 푸알로루프를 갈 건데 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 감이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GV9에서 리액션을 했었잖아요. 아저, 아저. GV9 세미파이널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널이 20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선수가 추가되면서 27일로 됐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27일 등등이 있어가지고 20일이 세미파이널을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저희가 푸알로룸프로에 며칠 있죠? 저희 한 4,5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5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푸알로룸프로 이제 다 도착해서 도착해서 저희가 19일에 도착 예정인데요. 19일에 도착해서 20일에 이제 지붕인왕인 대비파이널을 저희가 관람을 하고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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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을 하고 그 이후에 푸알로룸프로에서 어떤 일정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해보도록 할 건데 유튜브에서 들어왔고 그 히톡 라이브하면 그 자꾸 저한테 맛있는 음식나 이런 걸 추천 없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에 그리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치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가서 먹어보고 먹어보고 해볼 예정입니다. 더 오래 있고 싶지만 저희가 더 베트남에서 공연을 하고 미역을 심각볼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네. 네. 고마주세요. 저희 공연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우리 분들 찾아봐 주셔서 저희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함께해 주시고요. 말레이시아는 버스킹이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또 버스킹이 가능한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아무것도 예상이 안 되는 게 어 아무것도 개그 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개그 짠 거는 10일 도착 20일 ZV9 세미파일을 본다. 이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23일 정도에 이제 저희가 다음 공연회 때문에 넘어갈 건데 그저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추천 내주시고 버스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저희가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한 번에 알려드려서 그니까요. 너무 좋고 드디어 입성합니다. 입성합니다. 기다려요. 저희가 빨리 갈게요. 아 시간만 더 되면 다른 지역 다 가보고 싶은데 하루하루 두고 밖에 못 가면 좀 아쉽긴 하지만 자주 갈 거예요. 자주 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여행을 할 거니까 또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면 생각해보면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쵸. 자주 갈 수 있게 여러분 같이 좀 많이 환영해주세요. 빨레이시아가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밴드를 너무 만나보고 싶고 길거리 노래 불러주세요. 나는 그러면 밴드 빨리 만나고 길거리 노래 불렀는데 티아라 불러요. 티아라 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공주가 다 읽어보고요. 일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또 좋은 소식을 한 번에 알려드려서 너무 또 기쁘고요. 잠이 안 갈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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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이제 해외 일정 공연 다 했다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그쵸. 커버드를 계속 할 거 같아요. 시즌4인가요? 어떻게 보면 시즌4가 됐거든요. 시즌4에 저희의 노래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지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세컬로 룸프 사기 때문에 세컬로 룸프를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컬로 룸프를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후에 새로운 공간에서 멋진 음악이랑 그다음에 멋진 리뷰 멋진 컴퓨터를 찾아뵐 테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지 땡큐! 땡큐! 여기 약간 래퍼 같네요. Christmas 스튜디오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가 촬영했던 데죠? 너무 지저분한데 이제 막 우리가 이사했으니까 이제 막 이사해서 아까 언박싱한 거, 영상도 있고 예, 카메라 이거 뭐 너무 더러운데? 이거 뭐 간단하게 촬영장은 많이 좀 치우자 어? 이거 뭐야? 저희 까요? 저희 까요 이제 한중 보고 음악회도 됐네요? 네, 저희 행사했을 때 저랑 좀 닮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승훈이 피규어 와, 만화주인공 같은데요? 렛츠고! 여기 미스터 문의 공간입니다 저희는 행운을 준다는 그 달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기 중에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어, 이 돈을 부르는 오케이, 바로 턴! 대리라사리 저희 오피스입니다 저희 오피스이고, 영상 편집도 하고 뒤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우리 계획표도 있고 스케줄표도 있고 됐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또 가보죠 와,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마지막에 오케이 자, 다음은 어디입니까? 미스터 훈 미스터 훈 이건 제 방인데요 뭐, 성격이 그래요 여기는 제 방이라서 아주 깔끔한데요? 블랙블랙하네요? 제 스타일대로 뭐, 제가 하는 맥복 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저는 좀 향을 좋아해서 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 멋진데요? 깔끔합니다 아주 자, 근데 두 방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요? 자, 두 방은 일단 저희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방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미스터 두 미스터 두입니다 우리가 방 크기가 똑같거든요? 아예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수방이에요 약간 진수의 감성이 있지요? 그쵸 여기는 약간 제 스타일인데 저도 뭐 저의 컴퓨터랑 스피커 그 다음에 장비들 장비들 이렇게 있고 진수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요 약간 이런 쬐끔 쬐끔한 것들을 조금씩 앉아볼 수 있죠 뭐 이렇게 벤스 야, 멋있다 내가 Saya Ya 멋있따 건방과 기타 기타 드럼 팬아트까지 그렇죠 팬아트 승훈이 팬아트까지 팬들이 그려줄 이제 풀슨 저희가 회의하는 거 회의실 와 TV 왜 이렇게 커 80여 인치 됐죠? 네 85인치 TV 근데 이게 여기는 스피커가 중요해요 스피커 스피레오 사운드 4개에서 막아주는 이 스피커 그렇죠 5.1 채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실버버튼 그리고 또 여기는 승훈이 자리네요 승훈이 팬아트 승훈이 사진 지금이랑 너무 다른데요? 너무 옛날인가요? 좋은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공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음악도 만들고 리뷰도 하고 휴식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컨텐츠를 위해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공간에 노출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훈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컨텐츠 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승훈이랑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이제 또 다르네요 또 느낌이 야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볼게요 안녕 안녕 저도 가요 렛츠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실버 같은 애 너무 추여가지고 그 얼끈 사고가 빠졌어요 구구의 문을 이렇게 가격을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 짜자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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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자 짜 Boost 감사합니다.